또 또 또 또 압축 또 사망 실패 스레코가 날 또 맹독 데들리 보이즈 으아종 게아스 한 된 도박 돈이 없네 나 음 도전 왜 쳐야 되나 근데 이번 판은 죽은 것 같은데 역시 신경독이야 뭐 돕고 있어도 슬라임 못 잡지 않을까 호호 똥똥성 호호 아 진짜 전문성의 소난 간다 저거는 카드도 아닌 것 같다 아니 전문성 웹 한장 너프했어요 아니 쓸 수고 없네 아니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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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 흥 흏 흫 흫 흫 전문 수학이 고개보다 나은게 뭐야 휘갈김은 웃고 있다 해야지 슬라임 어찌 잡지? 슬 도쿠 빼도.. 힘들거같은데 어 곱창 두개면 좀 낫겠다 할만할수도 요정도면은 할만할 지도? 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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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뭐가 더 세지? 15 4 4 9 신 경도 도구 도구 굿 굿 굿 굿 굿 랩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참 캐노삼 잘 잡겠네. 엘리트 잡고 착실히 유물 벌어가지고 갱생하자. 갱생하자.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. 뒤틀린 깔때기 순수 똥공격 지금은 근데 맹독이 더 필요 없을 듯. 아이씨. 아이 뭐 변화만 하면은 공격 카드만 나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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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밀! 그릇! 똥공격 그래도 일한다.. 으아아아.. 또 온 공격 뚱땡이 못 잡았어 공격 카드 딥다 많이 나와서 엘리트는 잘 잡는데 보스는 뭘로 잡냐 위험해요 뭘로 잡으면 좋을까 순수 도움 안 되는 거 봐 깍깍 털 있으면 조금 낫겠다 약간 깍깍 털으면 좋겠다 고개 하나 더 나오면 순수도 있겠다 어떻게 좀 되겠는데 똥중 전략가 났으면 똥중 쓸 이유가 없지 거의 없지 칠 칠 칠 칠 칠 칠 쌍방딱댐 이정도면 그냥 자서 최대 체력 올리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그아까 순수로 5장 태울 때가 목맞 쩌는데 안 돼 죽이면서 원한단 말이야 안 돼 리필 넌 나의 것이다 넌 나의 것이다 넌 나의 것이다 아니 겁나 소환 많이 하네 이번에는 소환이 차라리 쉽지 않나 그래도? 안녕하세요 이 뭐야 저거 아니 진짜 쟤 왜 저래 불쾌 악몽 활용살이 뭐야 악몽 순수 다 지우는거지 세장 괸전 룬피? 초커 먹을건 아니잖아 지금 과학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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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돈 즉시 보스를 노후합니다 안돼 그럼 가지마 이런 근전투성이 노략극 탄성플라스크 탄풀 오우 전문성 천문성 해시계 아니다 제거라도 하자 표창? 모스도 달팽이고 해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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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 이래 저 기생충 저 망할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이 선명하게 사일런트를 할 곳이 있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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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표창 너무 좋고 아 뭐야 저거 너무 세 잠깐만 오오오 똥공격 쫌하네 좀 사네 까비 탈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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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내거 수리검 아닌데 표창인데 순수로 지우려고 각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상 들어보았으면은 지우면 안되겠구만 화상을 지우면 지웠지 지우면 지우면 지우고 지우면 아니 님 허팝상 그만 넣을래요 지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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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어? 과연 컷 할 수 있을까? 내가 컷 당하지 않을까? 표창 저주인형 전문성 플러스 전문성 쓰자 고개가 안나오잖아 꽝 대신 닭 꽝이 닭보다 맛있나? 꽝 맥프렛 맥프렛 음 전문성 넣자마자 튀어나오는거봐 어이가 없네 꼬우니까 안 넣을래 펭귄 맛없다고요? 펭귄 냄새난다던데 펭귄 냄새난다던데 펭귄 냄새난다 하이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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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객불 도장이면 이렇게 될 일 없는데 전문성 썩으면 이렇게 될 홀벨이 생겨서 전문성이 쓰레기임 반사 나오면 더 쓰레기는 존재에 의의가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꿈덩이 기생충 먹으면 힘 올라가네 정말 기생충 한 마리 갖고 싶다. 뭐죠? 아 뭐죠? 고객불 도장 고객불 도장 고객불 도장 병불 도장 다 태워먹었어 안나오는거 아닐까? 상태 이상 그만 드십쇼 1,2,3,7 왜 버렸지? 1,2,3,7,7,7,8 1,2,3,7,8 2,4,7,8 달팽이나 힘들지 그 다음 보스는 별로 안할게 그치? 까까? 까투덕까 헉! 잠깐만 잘못버림 내 반사 반사로봇 반사 있으나 마나 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는게 더 나은데 없는 것 보다는 한장짜리가 두장 뽑으면 별 사이 없지 나는 1,2,3,7,8 줄 알았는데 뱃어로 1,3,2,6 1,4,5 2,3,7,8 뭐야 왜 이렇게 세 역시 표창 2댁은 구상이 맞지 최고 하나 봐야 되나 이거 순호한 덱이 아니라서 민트 포션도 생각해 볼만한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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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방어도가 걱정되네요 돕고 있다고 해도 몹시 걱정되네 이러면은 코스트 1이야... 2야? 1 에잉 에잉 민포 2개나 먹어서 깬 것 같긴 한데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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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 동네 아퍼 이제 민첩사의 손상도 없으니까 근데 이래봤자 강호 안된 수비라 강화된거랑 비교하면은 방어도가 형편없네 단순 이벤트만 먹어도 방어도가 얼마야 1밖에 차이한다 민포 두개 먹은거랑 그 답은 단순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1밖에 차이하네요 2밖에 차이하네요 2밖에 차이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엘리트한테는 많이 맞고 다녔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